선택을 잘하면 행복해진다 애터미를 선택해서 행복한 남자 노엘마스터 박은하입니다 원데이 세미나에 오신 사장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날이 여러분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33년 동안 오직 이불 장사만 했습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늘 하던 일은 뭘까요? 이불을 펼치고 계고 일만 하는 거예요 혼수 이불 한번 팔려면요 두 시간도 넘게 걸릴 때가 있어요 한신료 이불 세터에다가 침대카바 두 벌에다가 손님용 요이불 세터에다가 앞치만 온 쿠션 반지꼬리 칠젓판 상기까지 침대마다 막 수북수북하게 싸놓은 거예요 실컷 보고요 신부 어머니께서 잘 봤어요? 또 올게요? 아 정말 미쳐버립니다 커튼 시공도 했는데 이런 호텔이나 관공서는 침고가 높아요 그래서 6m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기도 하고 또 반말도 하시고 하대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물론 그 고객님들 때문에 제가 지금껏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영업이 내 노후도 보장해 줄 줄 알았고 또 자녀들의 미래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착각이었습니다 큰 착각이었습니다 2000년 후반부터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모바일 시장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니까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막 극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 때 머피의 법칙처럼 저희 아내가 갑상선한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술 후유증이 말도 못하게 심한 거예요 처음에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극도로 피곤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던 아내에게 어느 날 모임의 동생으로부터 해모임이란 제품이 저희 가정에 행운의 날개를 달고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해모임을 먹고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 아내가 가장 큰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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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터미 좀 알아보자 애터미가 제품이 너무 좋고 싸 근데 이게 사업성이 있는 것 같아 좀 알아보자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와 이거 내가 생각하던 회사가 아니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CEO가 있었네 이거 제대로 알아보자 그래서 아내와 함께 석세스 아카데미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때 박한길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을 없애버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애터미가? 일을 없앤다고? 애터미가 나에게 시간과 경제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인가? 이거 제대로 알아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세미나에 집중을 했습니다 세미나가 다 끝나고 나서 여보!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 열심히 해봐 그랬더니 아내가 같이 하재요 그러면서 여보 우리 3년만 시간 투자하자 만약에 제가 돈 투자하자고 했으면 안 했어요 아니 장사도 안 되는데 아니 내가 애터미에 3년 5년 있어도 또 애터미를 안 해도 3년 5년 시간은 가는 거잖아요 애터미는 무한 단계래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들어오면 행운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이 좋으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빨리 나오고 운이 안 좋으면 늦게 나올 뿐이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애터미는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는 도구라고 그래? 알았어 한번 해보자 해서 아내와 함께 열심히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의 노후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옆도 뒤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엄청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했더니 제가 제품 애용을 안 한 거예요 제품도 제대로 써보지도 않으면서 세미나도 오지 않으면서 그냥 막 돌아와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께 제대로 상담을 받고 방향을 정확히 다시 조준한 다음에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정말 죽어라고 뛰었습니다 그랬더니요 2년이 되니까 천만원이 넘어가고 3년째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고 4년이 넘으니까 로얄 리더스 클럽 5년째 노열 마스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애터미가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고 이 성공 시스템이 여러분을 성공시켜주는 거지 나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특히 가족들 오늘 여기 함께 지금 계신 우리 누님, 형님 우리 누님은요 1년 반 동안 반대를 했어요 우리 형님은요 2년 넘게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형님, 누님이 모두 다 지금 노열 리더스 클럽 노열 마스터가 돼서 노열 빼밀이가 됐습니다 3남매가 모두 성공을 했고 이게 엄청난 빅 비즈니스거든요 저는 정말 애터미 이 마케팅 표현을 듣고 가슴이 떨렸어요 나에게도 이제 기회가 왔다 저는 아내를 통해서 이 정보를 받았잖아요 저는 그 기회를 선택한 거예요 정말 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33년 동안 집하고 가게 집하고 가게만 왔다 갔다 온 거예요 다람쥐 체바퀴들도 항상 무료한 시간 그 사각형, 좁은 사각형에서 항상 손님 기다리고 정말 개시가 안 되면 내가 점심을 안 먹겠다 뭐 이런 결단까지 하면서 그 자영업이라는 게 여기 많이 공감을 하실 줄 압니다 남들이 놀 때는 항상 저는 샷다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이나 동물원도 아빠가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어요 그게 저는 항상 가슴에 응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선택하고 애터미의 기회를 내가 잡은 거죠 그래서 행동에서 결국 성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더니 이제는 이태리, 프랑스, 유럽으로 전 세계를 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호주로 헬기 타면서 여행도 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든든한 부모가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정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원데이 세미나를 통해서 회사, 제품 그리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이 정의로운 마케팅 플랜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단계 더 위대한 여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가슴에서 발끝까지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느끼셨다면 느끼신 걸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 발끝으로 행하십시오 제품을 애용해 보시고 세미나에 참석하시면서 배우면서 뛰고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길로 한 발, 한 발, 한 발자국도 괜찮습니다 이 한 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행동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새 이 성공의 무대에 올라오실 겁니다 애터미를 선택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